국내 의약품 제조업체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유럽에서 정식 처방이 허용되기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. 유럽의약품청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해 고위험 환자나 중증으로 전환되는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. 유럽연합의 품목허가전 사용 권고 단계로 이제 유럽연합의 개별 국가들이 치료제 사용을 허가할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유럽의 정말로 정상적인 환자에 대해